안녕하세요 레고 루카스에요 왜 반대로 냈을까 이게 뭐 어쨌든 오늘은 약간 레고 닌자고 엘리멘탈 로봇이랑 비슷하게 이게 이렇게 있잖아 좀 놀다 보니까 마음에 좀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 다리 이런 신체 부분을 다 분리를 해서 다 분리를 해서 다른 이 몸통이랑 이거를 요기에 합체를 할 거예요 엘리멘탈 있는 분은 알 건데 어쨌든 빠르게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다리가 얇는데 그 옆 옆에 모든 미사일 파츠들도 많이 달렸고 구륵 짱짱이 됐어 구륵 짱짱이 된 거야 그래서 블랙팬서를 태워주면 돼요 아 근데 반대로 이거는 좀 해 보다 보니까 약간 이건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엄청 좀 뚱뚱해 그랬더니 얇아 얇아서 좀 별로인데 지금 조금 별로예요 얘는 아무래도 안 맞는 거 같아요 얘는 별로예요 아 근데 또 다리를 거꾸로 했어 아니 왜 왜 왜 아 왜 이건 또 빠지냐고 안 돼 왜 왜 꺼지냐고 아니 빠지냐고 오늘따라 바람은 왜 안 될까 어른데 너무